좋은 자매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누나라고 응답받았어요 예수님도 포도주 먹고 그랬잖아 나도 고등학교 때 교회 회장도 하고 그랬으니까 우리 만남이 하나님한테 정말 합당한지 다시 기도해보자 우리 비전이 안 맞는 것 같아 무슨 뜻이야 그게 원수는 집안에 있다는 예수님 말씀이 망고불변의 진리다 진리야 아이고 나 진짜 아파 내 십자가다 십자가 아이고 나 진짜 아파 우리 비전이 안 맞는 것 같아 우리 비전이 안 맞는 것 같아